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풋 캘린더의 캔슬 버튼 쇼우 속성을 사용하여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캘린더 밸류 타입이 이어 먼스 데이트인 경우 기본 상태에서는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캔슬 버튼 쇼우 속성 값을 투로로 설정하면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캘린더입니다. 현재 인풋 캘린더의 캘린더 밸류 타입 속성 값은 이어 먼스 데이트입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캔슬 버튼 쇼우 속성 값을 투로 변경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우측 하단에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